네! 세계 최초 아이돌 최초 정말 NCT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 네 오늘 1회 MC를 맡은 해찬 그리고 마크입니다 뒤에 서라고? 네 뒤에 서세요 야 런쥔님 눈을 띄게 돼 아하하하하하 자 살며시 런쥔이 얼굴 옆으로 다가가서 하...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지? 하하하하 오랜만이야 우와 진짜 보고 싶었지?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런쥔이가 대답해야지 뭐라고 들을까? 아... 오랜만이에요 하하하하하하 오마이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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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 씨 휘파람 부르면서 자리로 가세요 오케이 이제 이제... 이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거의 100번인데 이거 완전? 셋 어색하지 한 번... 한 번... 하하하하 와 실화야? 와... 하하하하 아 괜찮다? 도영 씨 혹시 런쥔 씨한테 좀 맞추세요 라고 한마디 하세요 아 좀 맞추세요 오케이 오케이 둘 다 일어서서 하세요 일어서서 도영이 형한테 똑바로 읽어달라고 해주세요 형 똑바로 읽어주세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다 간다 2020년 7월 김도영 황 런쥔 아 이거 런쥔 하하하하 런쥔 씨 똑바로 안 하세요? 런쥔 씨 네네네 똑바로 안 하세요? 아 똑바로 할게요 하하하하 좋아요 와요? 뭐야 이거 하하하하 동시에 카메라 보고 선서 오른쪽 손 올리면서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나 오른쪽 어딘지 몰라요 여기 여기 밥 먹는 손이요 하나 둘 셋 선서 런쥔아 우리 어색해? 런쥔아 런쥔아 우리 어색해? 왜 하하하하 야 니가 이러면 이럴수록 더 어색해지잖아 아니 저도 이럴 줄 몰랐거든요 아니 저 이해찬 리너크 때문에 지금 그 뭐지 그때 런쥔아 런쥔아 잠깐만 있어봐 조용히 있어봐 오오 inte 아 좋아 좋아 형이 우리한테 맛있는 걸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형한테 카톡으로 형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혹시나 제 번호가 없으니까 런쥔이에요 라고까지 보냈어요 그거를 그대로 맛있게 냠냠 런쥔아 사실은 일부러 그랬어 좀 옛날에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런쥔아 사실 일부러 그랬어 아 진짜로? 어 너가 그걸 보면서 너가 그걸 보면서 너에게 내가 특별해지길 바랬어 너에게 내가 특별해지길 바랬어 상처받았니? 상처받았니?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안해 아 진짜 이게 뭐야 이게 그치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아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진짜 뭐하냐고 이거 자 MC 미션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선 우리 서로 자기소개 할까? 자 도영이 씨 일어서세요 난 당 떨어졌어 지금 두 손 머리 위로 올리시고 아 세이 도 유 세이 영 도 형 도 형 하세요 아 세이 도 유 세이 영 도 도 형 좋아요 런진 씨 앉으세요 이제 이름부터 일단 먼저 얘기해주세요 이동이요? 이름이요 막 형 잘 얘기하세요 이름이요 이름이니까 똑바로 얘기하세요 이행 씨로 해볼게요 네? 제대로 천천히 얘기해봐 저는 제 이름을 이행 씨로 소개해볼게요 저는 제 이름을 이행 씨로 소개해볼게요 오 운 띄워주세요 운 띄워주세요 그건 네가 프리스타일로 해? 런진이가 좋아하는 진 진짜 좋아하는 도영이 형 귀여워 귀여워 솔직히 귀여워 진짜 이행 씨 진짜 잘못한 말이에요 런진 씨 런진 씨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저는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뭐라고? 형 똑바로 얘기해요 지금 안 들리잖아 우리 둘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형은 우리 둘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주얼? 음 비지몬? 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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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냥 이 방송 자체에 그냥 말리면 안 돼요 하는 데만 하면 될 거 같아요 맞아 맞아 마크 씨가 제대로 우리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그거 우리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아니 기억 안 나 아니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너 상처 받았었잖아 설명에 제가 그 때 브이브에서도 얘기했는데 노래를 불렀다고 형이 뭐라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상처만 주고 있구나 나는 런진아 런진아 네 그러니까 왜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랬어 거의 막장 틀어 야 이거 왜 그랬어 노래 부르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 같이 노래 한 소절 할까? 우리 같이 노래 한 소절 할까? 무슨 노래 부르세요? 무슨 노래 할까요? 네가 상처받았던 그 노래 같이 부르고 좋은 기억으로 남기자 네가 상처받았던 그 노래 그럼 제가 부를테니 형이 화음을 찾아주세요 5,6 왜 너는 나를 만났어 왜 나를 아프게 말해 좋아 좋아 여기까지 이제는 상처 안 받을 것 같아 이제는 뭐 어색한 사회이지 않으니까 일상 대화 나눌 시간 미션 하나 할까? 아니 미션 뽑고 있는데 어색하다고? 아니 별개발 혀 짧은 목소리로 읽어줘 혀 짧은 목소리로 읽어줘 너를 알고 싶어 뒤에 아이패드가 있어 그걸로 서로에 대한 퀴즈를 낼 수 있어 생일을 서로 모를 것 같으니까 우리는 뒤에서 하고 싶다 와 근데 진짜 투샷 대박이다 와 재밌네 런지니부터 퀴즈 대박 어떻게 형꺼부터 풀어볼까요? 그럴까? 아니야 아니야 너부터 하자 아니야 아니야 너부터 하자 그러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채소는? 다음 생일선물도 오기 선물해 뭐해 필요없게? 오케이 진짜 어색하다 아잉? 아잉 해줘 아잉 하나 해줘 아잉 아잉 오잉 오잉? 모르는 진짜 상처 모르는 진짜 상처 근데 솔직히 괜찮아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네가 싫어하는 채소는 모르겠고 네 미소는 좋아 이제 답을 네가 싫어하는 채소는 모르겠는데 네 싫어하는 사람은 알겠죠 네 미소는 좋아 어후 나의 룸메이트는? 이거는 너무 재미없는데 누군지 알아? 알죠 아 알아? 형 갔었잖아요 아 맞네 맞네 왜 이렇게 기억 못해요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해야 되니? 기억해야 되니? 아 아잉? 아잉? 오잉? 아잉? 도잉? 야 이거다 어헉 예스탕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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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질문은 저희가 이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아 잠깐만 이게 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섬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섬은? 섬? 부처 핸섬? 네 부처 핸섬? 부처 핸섬? 아 핸섬! 런쥔 핸섬? 런쥔 핸섬? 정답은? 정답은? Give me some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정답은 Give me some 정답은? Give me some 형 뭐예요? 형 뭐예요? 내가 가장 내가 가장 내 몸에 네? 내 몸에 자신 있는 보이는 정답은? 진짜 이마크 질문을 왜 정수리? 아! 어깨? 뭐예요? 아! 어깨? 정답 아 진짜 아 이거는 질문 답도 내 답이 아닌가 이만큼 하자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합시다 저 갑자기 궁금하게 생겼어요 네 형은 응 나에 대해서 뭐가 제일 좋아? 나 나에 대해서 뭐가 제일 좋아? 그럼 나도 하나 물어봐 런쥔은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나? 형 앞에선 그부터 형 앞에선 뭐라야 정확히 얘기해줘 귀여워 형은 진짜 나에 대해서 뭐가 좋아요? 형은 진짜 나에 대해서 뭐가 좋아요? 지금 5초 이상은 내가 아잉? 아잉? 오잉? 오잉? 아니 여기 밖에서 들리잖아 아니 아니 얘기할 거면 조용히 얘기해야지 1 2 2 3 2 3 2